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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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Listen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2, 3 이 zig 어죽 안녕하세요 드립angers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토정보공사 오늘부터 내일까지 소주만 하고, 저희 뷔퀴처와 함께 투표시 합시다! 투표시는 어느 투표보다 10분짜만 입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투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일 당일에는 퀴즈 중에 나와있는 투표시에서 투표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꼭 투표해주세요. 저희는 지금까지 뷔퀴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가운데볼게요 가운데요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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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많이 하세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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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